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남은 제수실을 저렇게 가족들이 나서서 괴롭힐 수가 있는가 참 딱한 사람이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셋째 형인 고 이재선 회계사의 부인인 박인봉 씨에게 퍼본 욕설 녹화를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고 이재선 씨의 부인인 박인복 씨와의 그런 욕설 대화입니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은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그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심한 욕설을 손이 형님 부인에게 퍼붓는 것을 들은 적이 처음이다 그리고 욕설 자체가 이렇게 반복적인 욕설을 들어본 것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전후 사정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테이프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은 영상이나 녹음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다소 악재가 되지만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녹음 테이프 욕설 테이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그냥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엄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욕설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냥 덤탱이를 씌우는 것은 절대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막내 동생을 돕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님이 되는 이재명 씨까지 언론에 나와서 혼자 남은 바로 손아래의 동생인 고 이재순 회계사의 부인인 박인복 씨와 그리고 고인이 된 이재명 후보의 셋째 형님이 된 이재순 회계사까지 나쁜 놈으로 거짓말쟁이로 몰아넣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짓을 하냐 이야기죠 어쩌면 저 집안은 저렇게 모질까? 어쩌면 저렇게 저 집안은 경우가 저렇게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만이 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욕설 사건은 그냥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흠집을 내지 않는 것이 조용히 그냥 묻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셋째 제수인 박인복 씨와 그리고 고인이 된 소나래 동생인 이재순 씨를 음해하는 것을 그냥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기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된 대로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냥 꾸며낸 말, 만들어낸 말을 그렇게 방송에서 내뱉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척하면 척을 압니다 이런 것쯤엔 그냥 눈치로 대부분 다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그냥 가제나 붕어 정도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냥 다들 거짓말을 참말로 믿더라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거짓으로 박인복 씨와 그리고 고인이 된 이재순 씨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올바름이라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7일 날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님이 되는 이재영 씨는 CBS 노컨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행제 간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고 이재순 씨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동생 이재명이 2010년도 성남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재순한테 양보했으면 하는 그런데 정치는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순 씨가 성남시장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그게 사실이냐 이하여 또 넷째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할 때부터 사실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인 이재순은 처음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이재영 씨의 해명은 결국 욕섬 녹음 파일이 만들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 때문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욕심이 있던 이재명 후보의 셋째 형님이 되는 이재순 회계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형님인 이재영 씨까지 나서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회계사 이재순 씨에게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 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재순 회계사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고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재명 욕설 파일이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나서서 책임을 전부를 고인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이재순 회계사의 정치 욕심 때문에 이 같은 사다리 났다 이게 이제 이번 이재영 씨가 CBS 노컷뉴스에 나와서 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꾸며낸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획에 따라서 이재영 씨가 CBS 노컷뉴스에 출연한 거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야기죠 정치 공작을 어떻게 가족 사이에 그렇게 혼자 남은 형님의 아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공작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공작이 또 성행하겠습니까 국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것이죠 이런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이재순 회계사의 부인이장 이재명 후보에게 형수가 되는 박인복 씨가 즉각 반발합니다 이를 9일날 조선일보의 유튜브 팩폭 시스트 등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박인복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편인 이재순 회계사가 성남시장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거짓말입니다 박인복 씨 입장에서 남편은 이제 고인이 됐고 얼마나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거짓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남편 돌아간 남편을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야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다 참다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죠 밝히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릴 테니까 다시 박인복 씨의 주장입니다 시장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2012년 2월에 남편인 이재순 회계사가 숫자를 잘 아니까 성남시 게시판에 첫 건 인사 관련 비판글을 올린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고 이재순 회계사 행적안의 갈등이 시작이었습니다 또 이재영 씨는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박인복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영 씨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서류 작성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일부와 연대 서명해서 2012년 4월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이재순 회계사 상대 정신건강치료 의료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마치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천년흥스럽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고 시안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상대방을 모함할 수 있는가 엄해할 수 있는가 이재순 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인이라도 살아있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잘못을 이재순 씨에게 다 그냥 넘겼을 겁니다 이재순 씨가 성남시장에 대한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이재명 후보를 엄해하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욕설파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미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량 눈치를 챌 겁니다 이런저리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인터뷰를 기획했는지 정말 국민 수준을 가제나 붕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시민 류 봉호님이 인만 열면 거짓말의 귀재들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우리 좀 참되게 삽시다 우리 좀 착하게 삽시다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